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책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박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립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.